진짜 인연인 사람들은 새끼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빨간색이 분명적으로 이어져 있네요. 잠시만요. 잘 어울려 너희든 송시원 건드리는 건 내가 가만 안 둬 당신이 뭔데 계획이 생겨 나? 저기 있는데 뭐? 왜 애들이 인기가 없을때는 십살이 하려고요 송시원 고주인 이 녀석의 춤을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나는 이 녀석의 춤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 녀석의 힘을 좋아해 이 녀석의 춤을 거듭니다 이 녀석의性을 바 spur기는 끝 네 녀석의 춤을決고 니가 묶어진 빨간색 다 풀렸어 빨리 돌아와서 더욱빨리 해고 견인은 나 덤춤 묻힐 것 같아 내 춤에 가장 소중한 관객은 바로 너니까 니가 없으면 내 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다릴게 우리 집에서 나 덤춤 묻힐 것 같아